미나상, 고니치와. 여러분 시험 열심히 잘 보셨나요? 아마 내년도 또 수능을 위해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제가 반복해서 거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득점, 고득점의 키워드는 바로 기본어휘 암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기본어휘 암기예요. 반드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 진도가 아직 덜 나갔는데 넘겨봐야 할 책장이 아직 있는데 라고 초조해하면서 저걸 언제 다 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반드시 내가 외웠던 기본어휘를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 그렇죠? 기출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우선적으로 빨리 암기하시고 한자도 눈에 빨리 사진 찍어놓는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영역별로 어떻게 나왔길래 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라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늘 아시죠? 모의고사도 풀고 문제집도 풀어보니 수능 일본어도 4개의 파트 유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문자어휘 파트에서는 기본어휘, 다이어, 가타카나 한자도 물어보고요. 의사소통과 문화독회는 늘 항상 뒤섞여서 나오겠죠. 마지막이 문법, 문형인데요. 이번 10월 모의고사는 학력평가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상대평가 시절의 유형을 아직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문형, 그 다음에 뉘앙스에서 6월, 9월 모평보다는 실은 상대평가 시절의 유형, 그 다음에 그 문법적 내용을 좀 담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가장 이번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게 토타라나라바라는 조건 가정용법이었을 텐데요. 실은 문장이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를 물어보려면 실은 토타라나라바라는 4가지의 뉘앙스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나가지 않은 진도 속에서 어? 조건 가정용법? 나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발췌해서 공부하시는 그런 학습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나가지 않은 진도 때문에 초조해서 그것을 미흡하게 나가기보다는 어휘를 재정비하면서 어? 모의고사 분이 이문법을 내가 안 했네? 저문법을 안 했네? 라는 그 내용만 발췌해서 보시는 것이 시간 절약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품사 문법 접속에서도 동사만이 나왔는데 실은 해설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좀 거져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외에 문형들은 굉장히 쉽고 난이도가 아주 낮게 나와 있는데 요요요요요요. 문법에서 뉘앙스와 문형에서 아직 10월 학력평가는 그렇죠?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도 상대평가 시절에 유형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크게 동요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문자 어휘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한자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쓸 수는 없어도 그래도 아 실루엣이 어땠더라? 저랬더라? 만 알 수 있으면 되고 다이어도 그 다음에 카타카라도 기본 어휘도 너무너무 쉽게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세품사의 문법 접속 중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한자 있죠? 이것도 실은 문자 어휘 파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한자들이거든요. 따라서 어휘 연습을 하실 때 즉 기출을 공부하실 때 매번 29번 아니면 28번일 겁니다. 그 문형 포스터가 나오는 문형 있죠? 그 문형에서 나와 있는 선택지의 한자들도 발췌해서 보시면 아 계속해서 물어보던 한자 또 물어봤네 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 외 관용 표현, 인사 표현, 상황별 표현 그리고 그 외 모든 독해도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득점 점수를 막판 스퍼트 올리기에 좋으실 겁니다. 뭐만 하면요? 어휘에 집중하시면 아 어려운 어휘, 새로운 어휘를 더 외우는 것도 좋지만 기출을 풀어보시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휘를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득점에 직결됨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남은 시간 많지 않지만 충분히 성공적인 시험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린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